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우리 전국 교수님들이 심각한 내용이 하자가 발견됐다. 발표하는 9월 6일에 표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추석 앞두고. 추석 밥상에 권난동이라고 불려지는 권난동 대표와 이준석의 끝없는 진흙탕 싸움, 끝없는 윤석열, 김건희의 문제점 이런 게 추석 밥상에 안 올라가고 이재명을 올리려고 사실상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 오바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계속 무혐의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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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예요. 저희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저한테 무혐의 통보가 계속 와요. 하루에도 제가 얼마 전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프렌스 손실보전금 탈락자들, 오란 탈락자들 상담 하루 몇 십통씩 했잖아요. 요즘은 기자들한테 몇 십통씩 전화해요. 김건희, 윤석열 부부 무혐의 왔나요? 김건희 무혐의 왔나요? 윤석열 무혐의 왔나요? 처분서, 무혐의 통지서, 처분 이유서 좀 받아주세요. 갑자기 요즘 전화 엄청 오는데. 언론에서 많이 찾고 있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 취임식 때. 저희는 윤석열 취임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김건희 남편이다. 김건희 정권이고 남편이 배우자다. 이런 이야기도, 윤석열이 배우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취임식 때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송모모 경의를 초대한 사실이 밝혀졌죠. 취임식에? 콕 집어서.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당신이 우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기소견으로 열심히 수사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 압박이요, 회유요. 우리한테 협력하면 당신은 김순호처럼 초고속 승진할 수 있다는 뇌물 신호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콕 집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비교적 수사를 열심히 했다는 건 제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알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고발인 조사를 직접 연락한 사람입니다. 아, 그 송모 경의가요? 송모 경의가 왜 빨리 안 오냐고. 아, 기분 좋았어요. 검찰은 제가 고발하면 아예 고발인 조사도 안 하잖아요. 나교원이든 박덕흠이든 윤석열이든 김건희이든 거의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시간을 끌었던 때라면 그래도 경찰은 정치검찰에 장악된 검찰하고 달리 고발인 조사도 빨려자고 연락을 왔어요. 그리고 성의 있게 수사하는 것 같고 양평군청 압수수색도 한 거예요. 의미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어느 날 윤석열 취임 전후에서 실제로 거의 수사가 이루지 않았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시간을 질질 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담당 수사 책임자를 대통령 침식에 초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박종호 수사 책임자를 갑자기 모초에서 연락이 와서 아주 높은 권력기관에서 초대를 하고 대통령 실인지, 지금 본인들은 행안부라고 그러는데 행안부가 어떻게 그 사람을 꼭 집어서 초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이건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또는 김건희 집단이 그 사람이 너무 수사를 열심히 해서 양평군에서의 윤석열 일가에 구체적으로는 최훈순, 김건희의 ESIND 회사에 투기 사실, 부동산 차명 보유 사실, 탈세 사실이 다 밝혀질 위기에 놓여 있다. 기속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무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갑자기 초고속 승진시킬 수가 없잖아요. 압력 인사에서 그 사람 바꿀 수도 없고. 머리를 쓴 거죠. 침식에 초청하자. 그러면 본인이 메시지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높은 곳에서 연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 사람이 열심히 수사한 사람을 들었는데 침식에 참석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죠. 수사 책임자니까 당연히 사양을 해야죠. 참석을 했어요. 그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비난의 초점이 송 모 경위한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초대해서 정치 공작을 시도한 윤석열 부부한테 가야죠. 그 사람은 위에서 초대하니까 또 안 가면 또 본인이 불리익을 당할 수 있다고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집어 초대를 받았는데 수사 책임자인데 안 가면 나만 또 내가 수사했다는 유만으로 불리익 당하는 건 그 사람만 인간적으로 그런 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사하는 수사대로 할 수 있지만 일단 가보자 이랬 수도 있죠. 그런데 본인은 그런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가보고 대중 침식에 직접 참석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찝찝할 거 아니에요. 압박감. 내가 수사를 또 열심히 해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 5만 가지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부부는 엄청 수사를 했어요. 그 후로도 진행을 계속하고 실제 기속위로 송치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당대표 당선 다음날 기속위로 송치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너무 극명하게. 다른 경찰서도 아니에요. 같은 경찰서예요. 그리고 이재명 부부 수사 엄청 열심히 하고 그 사건 외에도 다른 걸로도 수사관 보강했다고 하고 압수수색 엄청 하고 다 그게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를 관할하고 있는 곳이니까 또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랬던 자들이 대통령 침식에 초청이 되고 참석했고 알고 왔더니 최고위층에서 연락이 온 거죠. 행안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가 그 후로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양평 부동산 투기 사건은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 중에서도 비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꼽힌 곳입니다. 양평에만 무려 네 군데에 투기를 했고 그때마다 특혜우혹 그다음에 비리우혹 탈세우혹이 있는 곳이고 참영법이 있었고 거기는 최은순만 개입된 게 아니라 ESIND 회사가 그 투기를 주도했는데 ESIND가 이제 ESI는 은순이잖아 은순이. NT는 이제 박종회자님은 착한 분이니까 공정하게 디벨로먼트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저희는 디벨로먼트가 not 디벨로먼트 but 도터다. 개발이 아니라 딸들. 도터스 또는 도터. 또는 풍자로 D는 D직에 투기를 많이 했어요. D는 D직에 비리가 많아요. 이런 거냐. 거기는 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윤석열 부부가 이걸 기를 쓰고 막으려고 했던 게 해필이면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 무의원이고 윤석열의 친구입니다. 둘이 폭탄주를 즐겨 먹는 사이라고 김선교가 국회에서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선교가 지방선거 출정식에서는요. 아유 대통령이 나한테 고생이 많다고 고생이 많다고 이럴래요. 왜냐하면 내가 장모 거기 부동산 허가를 다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공격을 받으니까 나한테 이럴래요. 이게 육성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자백했잖아요. 본인이 허가를 잘해줬다라고. 처음에 김선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뭘 몰라요. 본인이 허가 잘해줬다고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일 때. 여주지청장이 양평군을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선교는요. 재미있는 게 양평군수 할 때도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당선될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기소도 됐어요. 지금도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양평군수는 여주지청장이 기소하는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를 쓰고 로비를 하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뇌물을 주던 특혜를 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만나서 폭탄주까지 먹는 사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친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김선교가 이제 와서는 지방선거 때 내가 허가를 잘해주고 고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맙다는 이야기 했다고. 자기가 공격받으니까. 허가를 잘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안 했지만 허가를 잘해주고 내가 또 공격받으니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 고마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 동영상도 제가 입수가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MBC 뉴스에 특정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담당 수사, 경기 남부청이 수사관 수사 책임자를 취임식에 꼭 집어 초대한 것은 우리 뉴스타파 못지않은 유명한 탐사 배체 뉴스버스 뉴스버스에 단독으로 나갔고요. 이렇게 열심히 안 되는 우리가 이름을 밝혀줘야 됩니다. 이 사건이 지난주에 완전히 세상을 진동했죠. 뉴스버스 대표 이름이 이진동이니까 그 사람 이름대로 진동을 했어요. 이진동 대표님 이름대로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버스, 더 오래된 탐사 매체. 뉴스타파에 김건희 이야기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취임식에 수사 책임자를 꼭 집어 초대한 것 있잖아요. 이건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직군 남용을 초대한 다음에 그 사람이 수사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직군 남용 수사 방해로 제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취임식 명단을 기를 쓰고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번에 다 이걸로 완벽하게 해명이 됩니다. 왜 취임식 명단은 끝까지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취임식 명단 있잖아요. 적어도 공문으로 주고받은 취임식 명단은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없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질의, 민당 의원들의 질의에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명단이 없다고 공문으로 답을 했어요.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서. 이게 뭐가 되죠? 그럼 명단 있는데도 없다고 허의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동행사까지 했어요. 이것도 제가 고발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정말 고발을 안 하려고 무지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국민들께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태진 들고 길거리 나온 것처럼 정말 민생경제 살리기 올인하자, 고발을 하지 말자고 결의했던 민생경제 공문서 마저도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서 이런 짓을 하니까 고발을 할 수 없겠네. 그런데 길을 쓰고 감춘 이유 중에 그 유튜버 참석을 저는 감춘 게 아니라고 봐요. 오늘 이야기가 연동돼 있어요. 두 집단 때문에 감춘 거예요. 두 집단. 하나는 도이치모터스하고 코바나 콘텐츠랑 관련 있는 집단이 대거 초대됐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 비리수주, 불법공사, TK공사, 코바나 콘텐츠 협찬 업체들 초대됐죠. 도이치모터스 사장 초대됐죠. 동생 초대됐죠. 가족 다 초대됐잖아요. 고노수 회장하고 특수관계인 김건희 관계 때문에 그거 저희가 맹비난했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공범이다. 그랬었죠. 그게 또 하나. 진짜 숨기고 싶었던 수사 책임자. 이건 누가 보기에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수사 책임자가 딱 갔어.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좋지 않은 당연히 의혹 제기가 있을 거고 진실의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만한 그런 것들은 그게 좀 감추고 싶었는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밝혀진 두 개의 특정 뉴스와 완전히 논동되어 있는 거예요. 명단을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허위 보무석과 작성하고 동행사 하면서 감추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얘기했다.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김건희와 함께 비리나 특혜를 주받았던 집단 대표적 도이치모터 집단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협력 집단 다수 초대됐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했다. 그럼 그 초대는 누가 했느냐? 김건희가 주도했을 것이요. 그다음에 그 숨기려고 한 건 누가 했나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통해서 야 이거 공개되면 큰일 나. 없다고 해. 감춰줘.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집단 수사 책임자 저는 앞으로도 침식 명단 부적절한 사람은 또 나올 겁니다만 수사 책임자를 초대한 것도 정치공작이죠. 그러니까 중대한 정치공작은 겁니다. 우리를 기소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최은선 김건희 입단이 정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속망도 있고 무속비리망도 있고 거기서 보니까 검경이 알아서 기는데 열심히 수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본인 녹취록에 검경이 알아서 기어 소울의 소리하고 열린공감TV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조국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검찰 비판하고 난리 피우니까 우리가 구속시켜버린 거야. 굉장히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평 투기와 관련해서 최은선순이 그렇겠죠. 큰일 났다. 수사가 너무 열심히 되고 양평군청 압수수색했고 기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작이 나선 겁니다. 그 공작의 방법으로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수사책임자를 간다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뇌물을 준다거나 그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식에 초대하는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저는 이게 탄핵사회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일가적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수사책임자를 불러다가 압박하고 회유하고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게 얼마나 중대한 국기물랍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명단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닉슨 게이트처럼 도청한 사실도 심각했지만 도청을 안 했다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닉슨이 사임했잖아요. 결국은 그중대한 사기입니다. 어느 국민이 그럼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믿겠어요. 무신 분립이라고 했는데 신뢰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믿는 거죠. 두 번째 도이치몬더스 고노수 사장 회장 아들을 초대한 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명단 보니 남동생, 부인까지 초대한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것도 근거리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검찰에 우리랑 이렇게 특수관계는 절대 더 이상 추가 기소하지 말아라. 김건희를 김건희만 기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인을 준 거죠. 그리고 고노수 집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뜰히 챙기니 변심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이런 신호도 주는 거 굉장히 다목적이죠. 고노수 집안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를 비록 고노수와 구속가에 됐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이 검찰 시켰고 윤석열이 들어섰으니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그 신호로 회장님의 아내 남동생 심지어 도치모토스 주가 조작 회사에 사장님 아들까지 다 불러서 근거리에 VVIP에 그러게요. 이렇게 앉힌 거 아닙니까? 바로 어디 앉았는지 아시죠? 네. 가족 바로요. 그러니까요. 사진이 나왔죠. 그것은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신호요. 우리가 가족처럼 챙기는 거예요. 고노수 회장한테 회장님 절대 우리 특수관계 변치 많아요. 배신하지 말아요. 검경한테는 네 이놈들 알아서 바짝 기여야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우리 대통령 부부와 그렇게 특수관계야. 가족 같은 관계야. 그게 신호를 줬잖아요. cat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